으흐흐흠 다 말해놓고 얘기 안해주고 김수아는 뒤에 너무 조용히 야 이거 코끼리 얘기하시네 수아 언니는 코끼리가 아니에요 수아 언니가 좋아하는 동물이 코끼리죠 왜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언니 코끼리 닮았어요 이러면 아 그랬어요? 어 언니 코끼리 맨날 코끼리 이러면 코끼리 세 명이 지금 똑같아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하세요 미러워요 호달달달 언니 언니 인사해요 안녕 오케이 오케이